자, 이번에 할 게임은 Lonely Mountains Downhill 이라는 스팀 신작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어, 이게 주인공인가봐요? 산 일단 잠금 해제한 산길 어, 첫 번째 산길이라 하나가 해제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망인 산골짜기 시간 제한 없음 탐험가 초보자 전문가 자유주행자 탐험가 저는 그냥 탐험가 할게요 시간 제한 없이 뭐 다 하면 되나봐 자, 주인공을 어,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나요? 자전거 음 좋아요 일단 밸런스가 잡힌건 1번이고 2번은 좀 민첩한데 어, 충격 흡수가 잘 안되고요 스프린트 가속도 어, 일단 보자 저는 그냥 1번으로 할게요 이게 제일 만만해 보이네요 1번으로 하자 오케이 한번 해볼까 일단 키를 좀 봐야겠죠 어... 당연키로 움직이는거고 스프린트 스페이스바 얘기하는거겠지 오케이 아 쉬프트다 쉬프트 어어 오 나름 괜찮아 뭔가 그래픽이 생각보다 깔끔해서 일단은 못올라가네요 오케이 내려가야지 제목이 고독한 하산인데 그지 일단 한번 둘러보고 내려가자 가보자 야 근데 한치 앞이 잘 안보여서 이게 시점이 아래를 보는 어 쉬프트가 가속도네요 오케이 이게 이게 그... 한치 앞이 안보여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자전거를 타야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 어어 쉬프트가 가속이네요 어어 쉬프트가 가속이구요 이게 길 따라가야겠다 그치? 그... 한치 앞이 안보여서 아무래도 장애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드니 그니까 그니까 좀 조심해서 가야될 필요성이 있겠죠 오케이 저는 어디까지나 초보자이기 때문에 랩을 외우질 못했어요 아아 이게 가속도네 일단은 2만원 주고 쓰읍 스트레스를 구매한 것 같거든요 음 일단 어디 일단은 환불이 몇시까지 가능하더라고 했지? 2시간 미만만 플레이함 쓰읍 쓰읍 음 그냥 길 따라 내려갈게요 어 우리가 뭘 어떤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지? 뭐 쇼컷으로 갈 필요 없잖아 그지? 오케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렇게 브레이크도 밟아주면서 오케이 좋아 산책하는 느낌으로 가자 어때 오브코스? 이게 목숨이 한번뿐인 게임이라 아주 조심조심 가야됩니다 오오케 이런건 뭐 아주 쉽게 가지 응? 뭔가 감 잡았쓰 빨리 가보 어 체크포인트 오케이 어어 좋아좋아 테스트 겸 죽은거에요 껴서 죽은거 아니야 체크포인트 있네 이건 뭘 의미하는거 잠깐만 저건 뭘 의미하는거지? 이게 뭘까? 아무것도 아닌가? 헷갈리게 하는 용인가 빠르게 하나 가볼까 쓰읍 그렇지 어 사운드도 괜찮아 오오오오오오 오케이이 라 Shan 아 체크포인트 개꿀 너무 잘한다 갑자기 게임 잘 rail겠어 오오오오오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우선은 이.. 어느정도 안정성있게 딱 그 떨어지는건 되는데 너무 높은데서 떨어지면 안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전거 타는 게임이 아니고 자살하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천천히 내려가야돼 좋아좋아 아 이거 시야만 앞으로 딱 바꿀 수 있으면 개꿀인데 그럼 나 바로 어? 한 번도 안 죽고 갈 수 있는데 이건 근데 뭘 의미하는거지? 부스트! 그렇지 개꿀! 어 좀 위험했어요 방금 떨어질뻔했어 오케이 어 좋아좋아 완전 쩐다 이제 진짜 감 잡았어 안죽을 수 있을듯 여기 완전 산책로네? 초보자용인가? 여기좀 쉬었다 갈게요 자다가.. 시간 되겠지? 자다가자 어우 꿀잠잤다 오케이 가자 아 시점변경 가능하다고요? 어떻게해요? 시점변경 어떻게해 시점변경 어떻게함? 앞으로보는 킥있어? 알려주세요 옵션에 있어? 그냥 구라였네? 계속 아니 해본 사람만 얘기하세요 이거 방금 나왔는데 뭐 해본 사람 있겠어? 어? 어디 아 말 시키지 말라고요 옵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 안했으면 나 지금 엔딩 봤다 이 시간에 어? 이미 엔딩 봐서 다른 맵 하고 있겠다 아아 아까 완전 흐름 다 잡았는데 어? 나 여기로 내려갈래 여기 안전해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브레이킹 어? 아니 이게 좀 어려운게 뭔줄 알아? 나는 방향키는 이 항상 고정이잖아 근데 시야는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뭘 눌러야될지 헷갈려요 어 뭔지 유남쌤? 안 죽었지? 죽은줄 알았지? 쩔쩔쩌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elo 이렇게 누가 죽나 어? 이거 죽은거 에바다 솔직히 죽은거 아니었는데 나 여기 지금 여기 지옥이야 어? 여기서 못나가 여기가 내 최대 지금 어? 여기 지금 지옥과 빨았어 여기 탈출해야돼 여기서 근로가자길로 괜히 꼼수 부리지많 천천히 어허엉 좋아좋아 스스스스스스 스스 그렇지 좀 쪼..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 여기 코스 헬인데? 극혐인데 여기? 인간이.. 아직.. 어? 정복하지 못한 코스 아니야? 근데 주인공이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어? 오케이 좋아 이번에 깬다 진짜로 할 수 있어 허어.. 아니.. 야 말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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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빠르게 가고 싶어 여기 빨리 넘어가고 싶어 빨리 넘어가게 해줘 어 나 길로 가기 싫어 이거 언제가 아.. 지렸다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길로 갈래.. 아.. 나 진짜.. 길로 갈래.. 아.. 아.. 왜 자꾸 길로 간다는 걸 왜 자꾸.. 이 오기를 부리게.. 오.. 오기가 생기게 만들지? 아니 뭐 빡종이에요.. 2만원 주고 지금.. 어? 11분 즐기고 2만원 난리라고? 그 돈이면.. 어? 뜨끈뜨끈한 국밥 4그릇 먹는데? 오케이 오케이 뭔가 느낌.. 감 잡았어 천천히 가니까 어려울 게 없다 여기 좀 미끄럽거든?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는 거 잊지마세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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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방금 고수 나왔다 빨리 체크 포인트 나올 때 됐는데? 여기 거의 처음인데? 어? 어어우우 도웅 워리 도웅 워리 빨리 체크 포인트 여기 아래 있을 때 체크 포인트 후우.. 이게 뒤로 가는 키가 없어 우중 앞으로 가야되 어어 bind cases 자신감 폭발 어어 개َ 좋아 천천히 체크 포인트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굳이 막 엄청 빠르게 갈 필요가 없죠 항상 안정하게 이런걸 타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 여기 앞에 좀 보인다 바로쓰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스 원운더풀 오...야 물 그래픽도 괜찮네 어? 나쁘지 않아 이거 고인물들은 거의 뭐 그냥 죽지도 않고 엔딩까지 가겠지? 이거 길 외우는 게 가능할까? 오케 좀 속도 좀 내볼까? 쓰으으으 쩔었다 방금 바로 체크 포인트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어? 다음 맵 가볼까? 이번에는 어디 뭘로 해야되지? 아 뭐야 이거 난이도를 다 깨야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어? 맵 4개야 초보자 타임어택을 해야되나보네 3분 이하 엔딩 봐야되고 21회 이하 충돌 가능? 한 번만에 깨면 인정? 오케이? 챌린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둘중에 하나 골라야된다는건가? 3분 3분 가자 3분이 나을거 같애 안정성 높은걸로 타자 어때 이게 제일 좋다 겟임 아 뭐야 부품이 없어? 나 이거만 타야돼? 2만원 주고 자전거 선택지도 없다니 어? 부품을 어디서 구해? 땅파서 구해? 3분 타임어택 말리지마세.. 말리지마세요 나 진짜 빨리간다 3분이야 3분 나 길 외웠어 어느정도 오케이 좋아 한 번만에 깬다 좋아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싹 빠진다음에 싹 옆으로 그렇지 가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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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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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싹 내려가서 싹 오케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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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이거 완전 고수들이 하는건데 와 이걸 여기서 보여주네 쓰읍 쓰읍 이거 나중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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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 완전 이거 유튜브각이었지 방금 그 완전 고수들이 나는거 묘기 딱 낭떠러지 쪽에서 그 어? 흙뿌리는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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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게임 너무 잘해 어? 스릴 만점 쓰읍 쓰읍 와우와우와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앰 3분? 2분만에 깨지 어? 어? 이스 밸드 퍼펙트 오우와우와우와우 오우 오우 쉣 일단은 괜찮아 시간은 여유 있어 어? 여유 있어요 충분해 3분이면 어? 충분해가 가서 낮잠도 가는 어? 3분이면 가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 쑥 그렇지 오케이 난이도가 초보자 난이도야 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못 깬다? 우스운거지 세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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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갑니다 말리지마세요 자 여기서 위험에 처했지 하지만 죽지않아 와우와우와우와우 이게 바로 테크니션 어? 뭔 말이지 유남생 1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오케이 충분히 싹 빠져서 요렇게 살짝 부스싹 밟아주는 척 죽은거 같았지? 어? 놀래켜주는 이 어? 그거까지 좋아 팬서비스까지 좋아좋아 빨리 가도 될 듯? 수 보지 스 수 슈 시 아 괜찮아요 시간 쓰읍 에랄먹겠다 지름길 아니 아 아 지름길 시간이 없어 지름길 아 왜 방심해 긴장의 끝을 놓지마 허어 이거 개발자가 에바네 어? 이거에 누가 죽나? 어? 어 2초밖에 안 아 아니 나 근데 나는 빠르게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느린 거야? 허어 아 여기 못 넘어가겠네 저기 어디야 아아 제발 아 순 좀 풀자 고 일단 죽어야 돼 빨리 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거야 뭔지 알지 어? 아 야 3번은 괜찮아 유돌이 있으면 이거 깰 수 있어 어 잠깐만 쉿 여기로 가면 워 나 이제 알았어 여기 길이야 길로 만들 수 있어 여기 아리야 아니 여기야 길이야 길로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아 여기다 여기다 하하 진짜 아니 보장 밉고 방송에 아니 아니 보장 밉고 자전거 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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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죽는게 웬 말이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Enfin 오케이 x5 아 시원하다 좋아 오澁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3분이 넘었지만 할 수 있어 어? 오케이 제발 3분이 지났는데 게임이 안 끝났나? 그러면 깰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무 유 돌이 간다 유 돌이 간다 Western- 쓰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묻겠나 진짜로? 아으ye 야 잠깐만 설마 이거 두 개 깨야 넘어갈 수 있어 다음 난이도로? 그래야 다음 맵도 할 수 있고 한.. 나 그럼 여기 초보자에서 끝이네? 2만원 날아갔네? 어? 20.. 21번 부딪히지 마는 걸로 하자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안 부딪히고 가는 거는 뭐.. 눈 감고도 가지 그게 더 어려울 거 같다고요? 어이 젊은이 아 말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자꾸 죽는 거 모르겠어요 보면은 허어 허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실력을 보여주자 스타가 오케이 이번엔 안정적이다 솔직히 인정? 나 근데 이제까지 한 번밖에 안 부딪혔나? 아니 충돌 뭐지? 왜 한 번이나 나오지? 두 번 죽지 않았나? 아 아 설마 충돌이라는 게 어디 부딪히는 거 얘기하는 건가? 죽는 게 아니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쉽다 이즈 이즈 오마이갓 이즈 오케이 오케이 굿 조합 이거 어쩌면 깰지도? 이건 맵 맞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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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야 미쳤다 쇼컷 지렸다 어 잠깐만! 스톱! 야 야 잠깐만 여기 여기 미쳤다 여기 야 여기 미쳤다 여기 야 여기 한 마리만 가면 대박이야 갈 수 있을 것 같애 지렸고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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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니 왜 똑같은 돌이 거기 또 있어 부딪쳤으면 그것도 썰려나가야지 어? 어 아 나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학습능력이 왜 나오죠 여러분들? 어? 아니 학습능력이랑 뭔 상관이냐고 야 지렸다 이거 무조건 엔딩이다 이거 초보자 깼다 야 이건 잠깐 휴식이지 이건 잠깐 휴식이지 어? 진짜 나 저고 dire embr 난 여기로 못 내려가면 사람이 아니야 나 여기 포기해 절대 안 Music 어? 남들이 이 길은 위험해 보인다고 나에게 얘기했었지 cima 잠깐만 나, 나, 남들은 나에게 무모해 보인다 그랬어 하지만 그 결과는 아, 이제 여러분 좀 슬슬 답답해졌나? 이제 사이다를 먹여줄 시간이 왔나? 어? 아하 하 아니, 이게 컨트롤이 어려워 아니, 진짜 어렵다고요!!! 저기서 그게 안 된다니까? 아니, 학습능력이 아니고 저기서 그게 안 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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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근데 여기로 가야만 돼 3분안에 갈려면 사람들이 내가 어릴적에 자전거를 탠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아요 아! 야! 아니 3분도 동시에 챌린지 깰 수 있다 그랬어 뭐야? 진짜 아니 왜 가서 거기에 맞는 그림이 나오냐? 아니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가 알았어 이제 간다 됐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걸 원한거야? 워! 나 이제 꿀팁 알았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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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깬다 진짜로 리얼 뚝배기 깬다고 한거에요 게임을 깬다는게 아니고 와 나 이거 진짜 내려왔으면 거의 어? 알았어 난 안될놈인가봐 응? 뭐지? 어 잠깐만 여기끼리 더 좋은거 같은데? 오 살았어! 어? 어 야 돌멩이! 쯧 나 지금 마음속으로 키보드 열 여섯개 박살났어 뭔지 아시죠? 네?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미션 충돌 뭐야 이거 54번 충돌 뭐야 이걸 못보고 있었네? 간다 갑니다 아 생각보다 충돌도 중요한건데 충돌 54번 뭐야 어? 어? 좋아 포커스 포커스 아 근데 자전거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나 저거 내려가는것도 솔직히 인정인데 어? 응? 크흑 그래 잘 Awesome 그리고 초골스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와우 오케이오케이 그렇지 야, 이번에 속- 속- 이번에 속도 어땠어?빨랐어? 이번에는 빠른편? 여기 길 빠른거 맞지? 어? 빠른길 맞지 이거 손해본거 아니지? 야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몇초 안남았었던 곳? 처음에? 야 잠깐만 할수있어 아니 좀 더 앞으로가서 했어야지 수타가 자는거 처음타? 아니 여기 싹 바퀴만 붙어봐봐 자석처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거기만 해봐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어? 지렸고 이건 가기만하면 그냥 금위환향이야 가깝게 오케! 후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룩 와아아하아! 너무 쉽게 깼어 놀랄라기 깼다 야아아 lots 봤어? 어? 이십분 남기고 깬거 봤어요? 대박사건 이건 깼지 음? 너무 쉽고 초보 아, 설마 챌린지 추가 이거 이렇게 하고 게임해야돼? 아니, 인간은 포기하지 않아 늘 그랬기때문에 성장할수 있는거지 난 이 게임을 통해 이 게임에서 많은걸 배웠어 나? 포기하지 않아 근면성실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기 길이 더 빨라 보인다? 어때? 여기 숏컷이다 인정? 오케이 좋아 20초 끊었어 20초 아, 까비 저거 싹 내려가줬으면 완전 버그가 걸릴수 없는건가? 어? 왜건방져 게임이? 버그가 없어? 어? 오케 아까 어? 피 땀 눈물 흘린걸로 연습했잖아,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아까 절벽 내려갈때 위에 체크포인트 보이는거 보고 피 눈물 흘렸다 진짜로 어? 방금 진짜 그... 조마등처럼 어? 스쳐 지나가더라 어어어어어 제발 깨게 해주세 ㅇㅓㅇ 호호호호우hat 호호호호호호우 와 방금 그 눈빛 봤다 여러분들 허헥 이거 수탉이? 눈빛 다 봤어요 숨겨도 이미 걸렸어 이거 다른 사람이 지금 대리해주고 있는거 아니야? 라고 느꼈지 방금 생각했지? 어? 와아! 오케이 오케이 오 더 좋았어 더 좋았고 한 번에 갔고 야 이거 깼다 어때? 좋은 생각? 아 좋은 생각이 깼다 이게 아니고 깬거 인정? 아 와 아프겠다 오케이 할 수 있어 와 이게 이게 어? 아 나 소아파 아 고통스러워 어 어? 빠른길 허어 빨리 체크포인트 나와주셈 하리 하리 체크포인트 웨어 리스 체크포인트 야! 진짜 장조개발전 어? 여기 원래 몇분대였어 처음에 2분 50 2분 40 몇초 아니었어? 와아 와아 아 한번 구경한거에요 내려갈려고 한게 아니고 아 한번 구경한거에요 오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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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찌완님 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리액션으로 제가 이거 깨는거 보여드릴게요 천개 리액션 와우 와우 당신에게 바칩니다 찌완님 천개 리액션으로 제가 챌린지 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전문가네요 전문가 미션 뭐지? 어 자전거 부품 해체됐대 뭐 뭔 말이지 이게? 이게 뭔 말이야 아아 이거 시간안에 전부 2분안에 깨면 또 뭐 주고 2분 30초만에 깨면 뭐 주고 십 14번 부딪치지 말아야되네 아까 내가 몇분에 깼지? 최고기록 최고기록 2분 28초잖아 제일 잘한게 그지? 아 산길 열렸다고? 어 열렸네 초보자만 깨도 열리네 오케이 인맵 한번 해보자 뭔 맵이지? 오오오오오 리벌 뭔가 좀 고지가 더 높아보여요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5 сожалению 888 전공장 5 그iliz 블라es 감사합니다.